현역가왕이 최후의 10인이 국가대표 톱7이 되기 위한 필살기를 모두 꺼낸 열정의 무대를 선보이며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역가왕은 원리격인 TV조선 미스트로3 시청률을 넘어섰는데요. 6일 방송된 현역가왕은 전국 시청률 16.2%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회차보다 1.2% 상승했으며 자체 최고 성적인데요. 이는 지난 1일 방송된 미스트로3의 시청률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현역가왕은 지난 11월 28일 6.8%로 출발한 이후 가팔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반면 미스트로3는 지난 12월 21일 16.6%로 포문을 열고 15에서 17% 규모의 안정근 시청층을 확보했으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 시작 2개월여 만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름값 높은 현역가수들이 대거 현역가왕으로 몰린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마리아, 별사랑, 윤수현 등 단단한 팬덤을 확보한 가수들이 현역가왕을 택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스트로3의 현역구 라인업이 빈약해졌습니다. 여기에 현업에서 내공을 쌓은 가수들의 경쟁력 있는 무대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준결승전을 통해 선발된 현역가왕 톱10 간혜연, 김다현, 김양, 린, 마리아, 마이진, 박해신, 별사랑, 윤수현, 전유진이 국가대표 톱7을 향한 최후의 전쟁, 대망의 결승전에 돌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결승전 1라운드는 국대 필살기 1위 탈환전으로 10인 현역이 자신의 필살기로 국가대표 자격을 증명해 다른 현역을 밀어내고 1위 왕좌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승전 1, 2라운드를 합쳐 총 5천점 만점으로 현장 투표 점수가 1라운드 1,100점, 2라운드 2,200점으로 배점됩니다. 여기에 2라운드부터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2천점 만점, 온라인 응원 투표 점수가 500점 만점, 신곡 응원 점수가 300점 만점으로 순위당 차등 지급되는데요. 10인 현역 전사 중 과연 2024 트로트 한일전에 출격할 톱7은 누가 될지 제1대 현역가왕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현역들은 1라운드 국대 필살기 1위 탈환전에서 1위를 차지하는 현역에게는 베네핏 점수 100점이 더 얹어진다는 소식에 더욱 전의를 불태웠는데요. 첫 번째 무대 주인공 김양은 준결승전 방출 후보였다가 국민판정단의 선택으로 구사일생했던 상태였습니다. 김양은 천년학을 택해 직접 원곡자인 김용임을 찾아가 1대1 코칭까지 받는 열의를 드러냈지만 주현미는 감동이 가슴에 와서 전해지지 않는다며 좀 더 돕기를 품고 임하기를 조언했고 김양은 649점이라는 아쉬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국대 필살기로 K 꺾기를 내밀며 김용임이 빙빙빙을 선곡했습니다. 마리아는 가사 해석과 발음 체크, 노래의 의미까지 달달 외우는 정성으로 잘 꺾는다. 는 감탄을 터지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점수 발표를 앞두고 둘 중 더 낮은 점수의 패자를 밀어내기 위해 중간 1위 김양이 다시 등장했고 모두의 긴장감을 절정으로 치솟게 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김양보다 낮은 623점을 받으며 씁쓸하게 돌아섰습니다. 윤수현은 김연자의 천하장사를 택해 K 흥필살기를 가동했는데요. 윤수현은 씨름 선수가 매는 삿바 디테일은 물론 댄서들을 꽃감아 사문 천하장사 퍼포먼스까지 펼치며 흥폭주 기관차다운 무대를 꾸몄습니다. 윤수현만이 가능한 무대의 마스터들은 선곡을 너무 잘했다. 이제까지 무대 중 가장 좋았다며 극찬했습니다. 다만 설운도는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자기 색을 가져왔다. 흥겹게 우리를 즐겁게 해줬다. 다만 2라운드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보여주지 않았던 색다른 무대로 우리를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는데요. 윤수현은 꼭 다음에 그런 무대 보여드리겠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결국 814점을 받으며 왕좌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테일 장인 별사랑은 필살기인 중저음 매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김충훈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를 선곡했는데요. 별사랑은 지난 응원 투표에서 상위권인 4위를 차지한 데 대해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진심이 통하는 것 같다는 말로 여유 가득한 무대를 완성해 청중을 매료시켰습니다. 윤 명선은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무대 너무 편안하게 불러서 그런지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 보인다고 평했지만 별사랑은 715점을 받아 아쉽게도 1위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강혜연은 필살기인 정통 트로트곡 남인수의 울묘해진 부산항을 선곡했는데요. 특히 강혜연은 정통 트로트 입문 당시 스승님인 김정훈 작곡가를 찾아가 레슨을 받는 등초심으로 돌아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혜연은 수없이 꺾기가 반복되는 올드 트로트를 혼신의 힘으로 완성했지만 서른도는 오늘 좀 실망했다며 강혜연 특유의 음을 끌어올리는 습관을 지적했고 결국 667점을 받으며 윤수현이 왕좌를 연이어 지키는 쾌거를 읽었습니다. 제주도를 사랑해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 전한 린은 화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황금심의 삼다도 소식을 택했는데요. 린은 특유의 간드러지는 비운 필살기로 또 한 번 린표 트로트를 창조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때 서른도가 트로트를 계속 할 거냐는 돌발 질문을 던졌고 린이 1초 컷으로 내 라고 답하자 서른도는 예상치 못한 답변인 듯 머뭇거리다 애간장만 녹이고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갈까보라며 이런 실력자가 필요하다. 한일전에 나가서 우리 트로트 기량을 발휘해달라. 그렇지만 단 하나 노래할 때 들어가는 비성 좀만 많이 들어도 질린다. 롱런하려면 고쳐야 한다. 그러면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다는 애정어린 당부로 린을 웃게 했습니다. 하지만 린은 선전에도 불구 점수는 708점을 받았고 윤수현이 무려 3연승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이진은 진성의 동전 인생으로 사이다 보이스를 내지르겠다고 선언하며 최선을 다해 국가대표 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다졌는데요. 마이진은 정확한 음정과 폭발적인 고음, 절도 있는 댄스까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무대로 인기 상승세에 쐐기를 박았고 서른도는 마이진 노래를 들으며 귀가 뚫렸다. 딱 기대로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칭찬을 전했습니다. 결국 마이진은 855점을 받으며 윤수현의 파죽지세를 저지하고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박혜신은 결승전에 임하기 전 10년간 매니저 역할을 했던 친언니를 만나 동고동락한 무명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모습으로 코끝을 찡하게 했는데요. 박혜신은 16년간 다진 내공을 필살기로 계은숙의 비의 초상을 택해 허스키 보이스가 빛을 발한 빨력 들어가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남진은 연류는 무시 못한다며 노래가 깊다. 세월이 느껴진다고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습니다. 박혜신은 무려 880점을 받으며 또 한 번 이날의 최고 점수를 갱신했습니다. 현역가왕 개인통산 영상 조회수만 천만 뷰에 달하는 황금막내 김다현은 저의 바탕이고 제가 처음부터 해온 장르다라며 국악 장르곡 강진의 붓을 택했는데요. 김다현은 말 그대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한 폭의 수목화 같은 무대로 인생 2회차다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지혜는 두성과 진성을 넘나들며 풍성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놀랍다고 극찬했고 대성 역시 어마어마한 대곡을 택한 용기에 박수를 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다현은 754점을 받아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준결승전 1위이자 대국민 응원 투표 구동의 1위 김다현과 마찬가지로 개인통산 영상 조회수 천만 뷰 돌파 기록을 세운 전유진이 등장했습니다. 전유진은 연습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금방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든다는 부담감을 토로하면서도 그럼에도 욕심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무대 만들겠다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유진은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로 감성 장인다운 차분하고 깊이 있는 가창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지혜는 노래 제목처럼 유진이가 숨어울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울컥한다고 말했고 전유진은 공감의 위로를 얻은 듯 끝내 눈물을 흘려보는 이에 마음도 먹먹하게 했습니다. 전유진은 무려 902점을 받으며 10인 중 유일하게 900점을 넘겼고 1등 베네피 100점까지 더해 1002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승전 1라운드 결과 전유진, 박해신, 마이진, 윤수현, 김다현, 별사랑, 린, 강혜연, 김양, 마리아 순서로 결승전 중간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다음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결승전 2라운드에 무려 3900점이 걸려 판을 뒤집기에 충분한 상황인데요.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컨디션을 조절하는 현역다운 뒷심으로 톱7 영예를 차지하리는 누가 될지 관심을 급증시켰습니다. 시청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유일 기립 박수 치며 봤다. 내 심장이 다 울렁거리는데 현역들은 오죽했을까. 진짜 10인 모두 너무 고생했다. 오늘도 역시 역대급 무대. 이런 트로트를 보고 듣게 해줘. 고맙다. 최종 결승전 참가한 10인 모두 정말 진심으로 축하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말미 예고편에서 현역가왕은 결승전 당일 생방송으로 진행될 실시간 대국민 문자 투표번호도 공개했는데요. 0번 마리아, 1번 김양, 2번 강혜연, 3번 린, 4번 별사랑, 5번 김다현, 6번 윤수현, 7번 마이진, 8번 박해신, 9번 전유진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대표 톱7은 누가 될까요? 제1대 현역가왕은 누가 될지 기대해보며 현역들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